또 하나의 꿀벌 응애에 관련해서 지금 토종벌이 옛날에는 몰라서 재래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제가 토종벌 키우면서 벌통 내에서 응애를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농가 현장 가서 응애를 체결해 본 적은 있습니다. 원래 꿀벌 응애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꿀벌이 사라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질병 중에는 노잼하고 생산성 저하를 비롯해서 꿀벌 개체수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꿀벌 응애라는 게 전세계적인 병이충 인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꿀벌 응애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꿀벌 응애를 버티는 원조국가입니다. 원래 서양정 꿀벌에는 응애가 없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응애가 우리나라에서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한국형이 원조다라는 건 저희들이 연구하는 건 아니고 외국 사람이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은 1950년대 금으로부터 전쟁이 끝나고 금으로부터 응애를 본 적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60년대, 사실은 60년대쯤부터 응애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고 제일 응애가 피크에 따라서 확산돼 나갈 때가 1980년대. 본군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한봉하고 도봉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다 보니까 원래 응애는 야생벌, 특히 우리나라는 야생벌이라고 하면 한봉밖에 없는데 그 한봉에서 살던 게 응애입니다. 찐득이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왜 근데 토종보라면서 한번도 응애를 본 적이 없냐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몸에 애들은 응애 같은 게 한 마리가 붙어있다든지 어떤 불순물이 있다면 소문 입구에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 저는 이제 도봉 싸우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한 마리에 한 세 마리 정도가 달라붙어 가지고 막 싸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막 청소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건 단 한 마리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자체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걔들은 토종볼을 키우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봉은 깨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름에 이제 토종볼을 이렇게 내검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팔에 앉은 토종볼들이 깨묵니다, 토종볼은. 우리 흔히 얘기한 닥터피쉬 아시죠? 각질 뜯어먹는 것처럼 계속 깨묵니다,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깨무는 능력이 좋다는 것은 청소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응애 같은 게 제거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종볼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꿀볼 응애가 토종볼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서양종 꿀볼로 딱 옮겨와서 보니까 자기 몸에 붙어있는 것도 또는 다른 옆에 일보에 붙어있는 것도 서로 떼내주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 이제 서양종 꿀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정식하고 싹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부작용이 사나운 벌들이 응애 피해가 적습니다. 얌전한 벌들수록 응애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육종을 응애 자항성볼을 육종하겠다고 해서 아프리카볼 수입해서 육종하다가 외부로 유입돼서 킬러비 라고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왔습니다. 동군을 엄청나게 강군으로 하면서 야생에서 생존까지 가능하면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응애가 여러가지 피해를 많이 주는데 자 보시면 1벌 한 마리에 교미된 응애가 한 마리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3마리가 돼서 나오고 또 숯벌방에 들어가면 6마리가 돼서 나옵니다. 단 3일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응애 방지하는 것 관련해서 하고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료는 있는데요. 응애가 한 마리 여기 들어가면 왜 이렇게 아무 문제없이 증식을 하냐면 응애가 똑똑하겠습니까? 꿀벌? 서양종 꿀벌이 똑똑하겠습니까? 왜 이게 똑똑하다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미 토종벌하고 한 수천 년간 기록상만 봐도 한 3천 년 정도 공생하면서 기생하면서 공진하되어옵니다. 토종벌이 끊임없이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발전되어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또는 응애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 문제를 일으킨지는 불과 몇 십 년 밖에 되지 않아요. 몇 십 년 밖에 안되는 기간 동안 얘네들이 과연 서양종 꿀벌이 응애에 적응할 수 있느냐 저는 글쎄요 그게 응애 저항성 계통을 육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외국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적절한 방법에 신환경 제재를 사용하든 약제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단적인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응애가 교미되어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히게 다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그 봉계되기 하루 종일 딱 들어갑니다. 벌방에 그렇게 들어가서 꿀벌 응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반 모양으로 생겼죠. 원반 모양으로 생겼고 흡즙을 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유충 몸에 이렇게 구기, 입을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빨대 같은 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체 단백질을 뽑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응애 피해본 벌들이 보면 날개도 기형으로 나오고 또는 수명도 짧고 그렇게 됩니다. 충분한 영양분이 비축되지 못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이제 그 빨대를 딱 꽂으면 토종벌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뚜껑이 닫히기 전에 빨대를 딱 꽂으면 토종벌은 유충 딱 빼가지고 밖에 버려버리고 응애 딱 잡아서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사실은 요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토종벌 농가들이 워낙 낭충봉하고 부패병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해충 피해 내지는 다른 굉장히 심각한 병진이 생기기 이전에 토종벌은 유충을 끄집어내버리거든요. 자기 볼통에 이제 질병이나 해충이 더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전부다 이제 양충봉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여하튼 그래서 얘들이 그래서 깨우친 게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뚜껑 닫을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뚜껑 딱 닫으면 빨대 딱 꽂습니다. 똑똑할 수 밖에 그러니까 한 몇 천 년간 진화되어 온 방식입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근층 교배되면 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형질이 태화되기만 하는데 얘들은 특이하게 보십시오. 자기가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딸들을 교미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태화가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응애가 숯불방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두 배가 많아질까요? 한 3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숯불이 영양성분이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애 방지하는 친환경직 방법 중에 하나가 숯불집 유입포살 방법이 있습니다. 숯불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응애를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일벌이 있고 숯불이 있고 하면 얘들은 숯불 쪽으로 다 갑니다. 친환경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고무적인 소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곤충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육 곤충들 많이 나오고 식용 곤충, 식품 원료 등록 다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아메리카 왕거절이라고 손가락만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식품 원료로 등록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곤충 관련해서 한정적입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대량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독성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숯불 번데기 영양성분 분석을 하고 이제 그걸 양봉 농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축산법 개정도 했습니다. 양봉 산물에 숯불 번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09년쯤에 개정된 축산법이에요. 그래서 숯불 번데기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 저하고 같이 연구하셨던 분하고 최근까지 하셨던 분 자료를 보면 식품으로써 영양적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기능성 식품화 할 정도로 의대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중국 한자로 이렇게 해서 익기조양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꿀벌 숯불 번데기가 식품 원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숯불 번데기도 생산을 하고 응애도 잡고 이렇게 일석이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특히 숯불 번데기가 외국에서도 아까 제가 익기조양을 얘기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혹시 곤충 사육 현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시면 제일 먼저 사육장에 딱 사육 동에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물론 이제 배추도 주고 여러 가지 먹이를 주는데 그것들이 다 시들시들하면서 약간 부패한 냄새나고 이제 좀 음식 쓰레기 냄새 같은 게 좀 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 먹기가 좀 끌끄럽죠. 그런 것들은 근데 숯불 번데기가 식품 원료로서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벌들이 아주 깨끗한 인큐베이터에서 약간이라도 문제 있으면 벌들이 이제 판에서 없애버리니까 아주 청정한 장소에서 생산되는 아주 훌륭한 식품 원료다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곤충들하고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이미 저희들 저희들 청에서 실험한 데이터들을 보면 숯불 번데기 어디에 좋은지는 아시죠?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정력이 좋습니다. 드셔보시고 별로 그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유통기한이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드시면 됩니다.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목표가 술 끊는 건데 제가 이 실험할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단백질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숙취해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실제 마스크팩 또는 화장품 샴푸 이런 것들까지 다 추춤을 가지고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적으로 다 검증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단백질 음료로 지금 개발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로가 되게끔 이제 그러니까 식품올료 등록만 되면 관련 기술들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망하지 않는 산업이 딱 저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력이 좋다는 거 하고 그 다음 애들한테 좋다는 거는 잘 안 망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숯골 번데기가 증력이 좋지만 애들 발육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임산부에 임산부가 드셔도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엽산이 다량 함유돼 있어 가지고 그 태아 뇌의 형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식품올료 등록이 되고 그 양봉 농가 이미 양봉은 뭐 대량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 농가분들이 많이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게 산업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게 되면 일본은 중국에서 이제 계약 생산해 가지고 통조물 캔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능성 식품화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이 강의에서는 숯벌번데기 숯벌집을 지어 가지고 응해를 유인포사를 하시면 된다. 그런 거 조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먹어본 바이라면 제가 먹어본 바이라면 한 21일 년 21일, 21일 년 눈 색깔 살짝 바뀌었을 때 보라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출방 직진은 아니고 색깔이 노란,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하기 전에 하얀색일 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내검 하시면서 숯벌방에 있으면 핀셋 같은 거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한 개 먹으면 별로 표가 못 느낍니다. 한 두 마리 정도 뽑아 가지고 한꺼번에 두 개를 어금니에 넣고 씹어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바닐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체액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그걸 꼭꼭 씹으면 껍질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번데기 향이 살짝 납니다. 전혀 거북스럽지 않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볶아서 드시면 여기 술 좋아... 아, 제가 숙취이기 때문이구나. 제가 그때 시험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앉아서 그냥 먹으면 한 7백 맛입니다. 한 7백 맛인 그 다음날도 아침에 환으로 만들어 놓고 한 30알 정도 먹으면 점심 때 되면 숙취가 없어질 정도로 숙취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먹는데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 다시. 이게 사실은 육종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넣어놓은 자료입니다만 숯벌집을 양산하실 때 숯벌도 생산하고 응회도 잡고자 하실 때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숯벌집보다 벌이 착봉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벌집을 이만큼 정사각형으로 잘라내버리면 그 숯벌집 지으면서 연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며칠 년 정도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숯벌, 소초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만 그건 쓰기가 좀 불편한 게 1년 차이가 막 나버리거든요. 이게 막 흩어지면서 그래서 중간에 딱 잘라버리면 회수하기도 편하고 뒷끝 차이 나봐야 한 하루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상품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응회도 잡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재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꿀벌 응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약재가 어떤 약재 쓰십니까? 약재 이름 얘기하셔도 됩니다. 워낙 많이 쓰시니까 왕스 쓰신 분들이 실제 남원에 그런 분 계셨습니다. 옛날에 한봉하시다가 양봉으로 전환했는데 왕스를 쭉 쓰다 보니까 왕스가 잘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프골드로 바꿨어요. 한 통에 왕스를 8장 넣는데도 이제 응회가 안 없으시더라 그래가지고 만프골드로 바꿔 가지고 만프골드로 8장 집어넣습니다. 벌까지 싹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스하고 만프골드는 왕스를 만프골드는 이제 신만품이 마찬가지입니다. 왕스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만드는 약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되어 있는 약재인데 함량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왕스에 있는 성분은 플루바리네이트라는 성분입니다. 플루바리네이트 함량이 한 스트립에 똑같이 들어 있는데 왕스는 천천히 나옵니다. 그 약이 만프골드는 팍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량 처리가 되는 거죠. 과량 오랫동안 속효성이고 지효성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스 쓰는 약 그대로 써버리면 벌까지 같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플루바리네이트 가지고 단점이 뭐냐면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응애들이 내성을 가집니다. 제가 2009년도에도 응애 시험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에 꿀벌 응애를 완벽하게 다 잡는 약은 없습니다. 꿀벌 응애를 완벽하게 잡으려면 벌까지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80% 이상 방제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로도 왕스도 한 80%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남은 20%가 그 자손까지도 응애 왕스에 대한 내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플루바리네이트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바리네이트 계열 약재 내지는 그와 다른 계열의 약재들을 한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도저도 귀찮아서 나는 그냥 기미산 씁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다.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소개시키는 방제방법 전부 다 똑같습니다.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친환경적이든 아니든 다 똑같습니다. 꿀벌 응애 약재는 무슨 약재입니까?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개미산은 똑같습니다. 살충제는 곤충을 죽이는 게 살충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꿀벌도 죽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재 같은 경우가 보통 동물 실험할 때는 약해 약효 시험할 때 항상 대상의 체중이나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꿀벌이 꿀벌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응애 정도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독성으로 제조된 게 꿀벌 응애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꿀벌 성충은 큰 피해를 안 보겠지만 응애를 잡기 위해서 쓰는 약재가 어디에 피해를 주냐면 유충에 피해를 줍니다. 특히 어린 유충에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응애 약재 처리하는 시기에 약재 처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꼼보 봉판이라고 얘기하죠. 구문 뚫린 봉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유충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애가 많이 발생해서 벌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응애 약재 사용을 잘 못해서 벌수가 많이 안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미산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개미산은 저희들은 60%짜리 씁니다. 개미산 사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개미산은 각자가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벌통에 종자가 다르고 봉쇄가 다르고 기온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면 약효가 다 다르게 나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개미산 사용하는 방법을 옆에 계신 분한테 한 200통 가지고 계신 분한테 이것저것 묻지 말고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내가 따라서 그냥 이대로 써 이렇게 써가지고 200통이 몽창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걸고 물어내라고 시킨 대로 했는데 그게 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효과적인 약제 방제 또는 효과적인 본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술력입니다.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북에는 완주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1년에 관리하는 벌이 한 2천 통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2천 통 정도 됩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이제 매출은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양봉 매출 7억이면 아무리 많이 돈을 써도 순위 3억 이상 됩니다. 자 근데 2천 통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천 통은 일대에 딸기 화분 매경으로 다 납품합니다. 임대로 임대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하우스 다니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는데 15만원에서 17만원 그럼 이제 이미 이제 범벌 관리 들어가기 전에 한 1억 5천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두번째 범벌 시작할 무렵에 종봉으로 500통 팝니다. 한 통당 25만원씩 해가지고 그럼 이것만 해도 1억도 넘습니다. 그죠. 이미 초기에 2억 몇 천만원 가지고 2억 5, 6천 가지고 이제 사업을 또 시작을 하죠. 그러면 주력군으로 500군을 발견하는데 500군 가지고 꿀은 한 80드럼 생산합니다. 80드럼 생산하고 화분 몇 톤씩 생산하고 로얄저리 프로폴리스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생산하시는데 그래서 80드럼이면 조합에 이렇게 납품하고 하면 소매도 안합니다. 그분은 소매할 이유가 없죠. 80드럼 조합도 다 납품하면 그것만 해도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00통 중에 주력군은 500군 그리고 1000통은 화분배기로 나가있는 이 벌들을 관리하는데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6, 7명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두 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이 소득을 자주 유지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이제 여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까운 게 아마 자기 스스로 아실 겁니다. 딱 가서 경력을 떠나서 얼마나 오래 했는가를 떠나서 관리 기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봉장만 딱 가보면 압니다. 봉장 가서 볼통만 딱 보면 한 50통 하시는 분들 중에 자 한 50통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50통 하는데 50통 보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통, 200통 하게 되면 사람 한 명을 고용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사람까지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50통만 봐도 너무 힘들다. 여기에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딱 가보면 50통이 어떤 상태냐면 이제 한참 불이 발효하는 시기에 가보면 단상도 있고 괴상도 있고 삼상도 있고 막 들쑥날쑥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쭉 일류를 놓고 이제 뭐 실험한다고 실험하다 보면 아 생각해놨다가 이거 이제 뭐 약제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통이 있으면 저 해야지 하고 기억해놨다가 한 4, 5통 딱 보는 순간 어느 통인지 까먹어버립니다. 이 50통 정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벌을 볼 때마다 50통을 다 열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봉 관리도 안 되는 거죠. 약군에 이제 도봉 생기고 그분은 1년에 한 번 왕을 바꿉니다. 그래서 왕 상태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월동 들어가서 이제 본벌 키울 때 이상이 있는 건 빨리 처리를 하고 벌 상태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 먹잇장 똑같고 벌 수 똑같고 봉판 산란판 다 똑같이 맞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두 사람이 그 벌을 관리를 하십니까? 하고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하루에 내금은 딱 열 통만 한답니다. 열 통만 딱 보면 뭘 해야 될지가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숯불집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50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십니다. 뚜껑 열어가지고 하 여왕불은 얼마나 또 잘 있는가도 보고 막 그렇게 내금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통당. 벌통은 한 통 내금하는데 10분 이상 걸리면 안됩니다. 특히 봄철에는 얘들이 기껏 막 보온을 열심히 해놨는데 10분 이상 뚜껑 열어놓으면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1분에 10%씩 없어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육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몇 통만 딱 열어보고 내가 뭘 해야지 하면 그 사람들은 한 통 내금하는데 한 3분 왜냐면 숯불집만 제거하는 게 여왕불을 안 봅니다. 계속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은 여왕불 한번 찾아볼까 하고 찾아보다가 여왕불 망실된 데가 있으면 싹 그냥 여왕불만 찾습니다. 근데 그 통은 너무나도 명확한 게 여왕불이 어디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왕불은 쓸데없이 먹잇장에 갔다 볼 수도 있지 않거든요. 여왕불도 딱 제일 중간에 있는 벌집 하나만 뽑아내면 탁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제일 중앙에 있는 벌집을 뽑았는데 여왕불이 없더라. 그러면 거기에 산란을 보시면 여왕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란은 그 알이 수직으로 서 있는 육아판이 있으면 여왕불이 무조건 있습니다. 오늘 산란한 알이기 때문에 굳이 뚜껑 오래 열어놓고 여왕불을 굳이 찾겠다 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산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백통의 내용이 전부 다 똑같다 그러면 약재를 쫙 준비해놨다가 순식간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방제 효과도 동일하게 방제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 전문농가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미산 사용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개미산을 사용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개미산이 재작년부터인가요? 화공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화공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화공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어떤 제재가 있냐면 양봉원에서 이제 못 팝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화공약품 판매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화공약품 취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양봉 농가들이 어떻게 그걸 시험쳐서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축분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약재가 아닙니다. 개미산은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유기산으로는 옥살산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설명은 제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살산하고 글리세린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이런 저기 타올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 제일 좋은 건 일회용 일회용 이라기보다 빨아 쓰는 기침 타올 있잖아요. 부엌에 쓰는 거 그걸 쓰시면 되고요. 주울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개미산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개미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유기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옛날에 양봉장 소독하고 봉구 소독하고 할 때 포로말린 써보신 분 계시죠? 네. 실제 누에 하시는 분들이 잠실 소독할 때 포로말린을 많이 씁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포로말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미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만 약재에 대해서 피해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개미산 쓰는 사람들 보면 눈점막이나 코점막 상하 하시는 분들 많고 포로말린 쓰시는 분들은 포로말린이 얼마나 독하냐면 방독면 쓰고 소독을 해도 그게 제너로 많이 유입됩니다. 포로말린은 1급 발암물질로 되어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포로말린이 옛날 얘기니까 점통을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아까 나온 그런 보호장비 구글 같은 걸 착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스크 같은 것도 같이 쓰시는 게 좋고요. 글리세린을 25g 해서 져서 전자레인지에 10에서 15초 정도 데웁니다. 옥살산도 25g 똑같은 분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녹입니다. 저어주면서 잘 안 녹으니까 전자레인지 한 10초 이상 10초에서 15초 사이에 두 번 정도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끓을 정도로 전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오래 잘 안 녹는다고 한 번에 다 녹이려고 하다보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기에 의한 산에 의한 피해를 보십니다. 한 10초 정도 더 한 번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고 다 녹으면 이렇게 녹은 데다가 타워를 이렇게 적셔줍니다. 쭉 부어가지고 적셔주고 이제 25g 녹인 걸 이제 25ml 되는 데다 녹여가지고 이걸 이제 다 적셔 가지고 짜줍니다. 짜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량 처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무게가 31g 되게끔 해서 이제 이걸 지퍼백 같은 데다 넣고 이제 보관해 놨다가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벌 소강대 위에다 이렇게 펼쳐서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 월동 월동 들어갈 때 아예 그 한 장을 이렇게 집어넣고 월동을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봄철에 응애가 응애 개척수가 극히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응애 피해볼 확률이 응애약제를 많이 안 써도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것만 사용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벌도 양성을 하시고 더 좋은 것은 지금 순천 쪽하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 친환경 응애약제 개발 과제를 하면서 약제를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꿀벌 또는 동물약제 약품들 중에 특히나 이제 꿀벌 관련해서 양봉 관련해서 약제들 중에 국산 약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본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걸 기술 이전에서 업체에서 이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또 시험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유통기간도 설정하고 굉장히 고생해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나면 다른 업체에서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한 달 만에 등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약제 그대로 그냥 수입해 가지고 팔죠. 개발하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정부 시책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친환경적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실제 지금 이제 왕스나 만프골드 이런 것들 쓰면서 이제 중국 가시형에는 그렇게 또 잘 안 죽더라. 중국 가시형에는 좀 다릅니다. 그 이동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숨기고 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뜯어 먹기 좋게 돼 있습니다. 개들은 뜯어가지고 빨아먹고 이게 말뚝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상처만 계속 내고 이제 빨아먹고 다니고 하면서 또 잘 숨고 크기도 작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효과적으로 방제가 되는 게 어 귤 오렌지 껍질 버리지 마시고 말려 놓으셨다가 훈연기에 넣고 훈연을 하십시오. 제가 사진도 여러 장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분은 굉장히 순천에 계신 분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귤 껍질이 없으니까 어 근제상 가가지고 진피가 귤 껍질 차 끓여먹는 그겁니다. 진피라는 게 진피차용으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훈연을 해 봤더니 시트지 깔아서 이제 보니까 응애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 제일 제가 써본 방법대로 그렇습니다. 저녁 해 해 떨어진 무료에 벌이 다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지금 훈연제는 없습니다. 굴불 응애 약제가 폴백스라고 종이 태워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제 잔류 독성이 너무 강해서 지금 금지 약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 진피 가루를 진피 가루가 아니고 그 귤 껍질 말린 걸 이제 훈연기에 태워서 뭐 하시면 이제 수거하고 같이 태우셔도 됩니다. 하여튼 듬뿍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걸 이제 소문에다가 어 오후 늦게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그 훈연하시고 소문 닫아놓고 한 1, 2분 있다가 열어놓으면 됩니다. 열어놓으면 이제 벌들이 한번 싹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외부에 나와 있는 응애들은 이제 싹 다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다시 또 봉판이 터져 나올 무렵에 또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그것도 귀찮아서 우리 농가분들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훈연기 쓸 때 내금하면서 훈연기 쓸 때 쓰도 응애 방지 효과가 탁월하게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방법만 쓰시면 다 이렇게 좀 혼용해서 쓰시면 응애는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 중국 가시응애 피해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의심 나시면서 보시면서 시티지 깔아놓고 딱 확인해 보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면 응애 방제는 응애 때문에 피해볼 일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노제마 그 조기 방제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굴불 응애 숯벌까지 동원까지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완벽하게 100% 방제까지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약제 처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노제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만 하시면 그 다음에는 또 사용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